어헤이 경기였고 날씨가 오후 4시 반 경기에 많이 더워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.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는 충분히 최선을 다 펴졌다고 생각합니다. 감독의 공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. 감독으로서 항의를 할 수 되는 부분이 없고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던 과정에서 제가 말이 좀 크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퇴자가 다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지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요. 어쨌든 심판이 한 달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한테는 그래도 3년 동안에 너무 감사한 팀이고 지금 제가 이제끔 해준 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또 많은 서포터들 들은 분은 아니지만 항상 강준은 또 되게 열정적이었고 응원을, 큰 목소리로 응원해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이 표시했습니다.